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가자지구 이슈가 중동지역 전체로 확대되지 않는 점이 안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장 초반 5%를 기록했지만 장중 금리가 하락한 점 역시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기대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장후반, 증시는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텔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부정적인 견해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실적 기대감이 너무 높은 상태이며 통화 및 재정정책의 긴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말 랠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JP 모건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 영향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역풍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BS가 이번 주의 실적을 발표하는 MS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내년도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경우 MS는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한 점 역시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MS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숙박 체인업체 에어비앤비의 강세 소식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팬데미 이전보다 매출이 25% 늘어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수요에 여행업체 주가는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업 약세 소식입니다. 최브론이 에너지 탐사업체 헬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M&A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 영향에 에너지 기업 주가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최브론이 남미 가이아나 유전 지역에 진출한 점이 경쟁 심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